Q. 다리의 가슴 각종 공사를 갖추면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그 바다생물인 안에서 퀴즈 못해도 되는 거예요 하셨죠? 자 얼마든지 잘 맞춰면 되겠지? 문제 어깨에 다리는 총 몇 개를까요? 8개 8개 왜냐하면 손을까요? 10개 100살 다녀 그것부터 가요 120살까지 살세요 자 먼저 하시는 분들 손을 다리는 몇 개? 10개 오우 네 너무 쉽죠 자 이번에는 바다 위로는 물고기일까요? 아닐까요? 10개 했어요 상어는 물고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만나게 된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바다의 신선이라고 불리는 친구예요 가요 고맙습니다 이 친구는 그 친구가 나에게 한 번 바다의 신선이 많습니다 이 친구가 나에게 한 번에 든지 마시고 이 친구가 나에게 한 번에 든지 마시고 이 친구가 나에게 한 번에 든지 마시고 다시 한 번에 든지 마시고 아저씨 알겠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